희잔치를 폐설키인 온 부친상궁파대 어찌리 포도신고 오시다가 도중에서 무슨 낭패 탐거 오늘 잔신 망충 도중인지 어찌 이리 이 도신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느니 이 잔치를 왜 설키는 순뱅이 만자 중에 날 참아 죽이려고 폐설헤 율로 엽나 신맹이는 처자 유무와 갓의 형편을 빠짐없이 밝히시오 예 숨을 열 등록 이 소맹인 상옥기는 황교토화동의 고토가 성경은 심하구요 꿀충년 정말 따로 사로탈의 우상처가 꿈이 있던 딸자식을 강보에 싸서 앉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통양주스로 돌리겨 결국은 길러내어 시문세가 되었느니 이름은 정이 없고 휴행이 추를 쳤노여 그 애가 밤을 빌어 그는 끝으로 생신에 갈죠 우연한 중국을 만나 홍양미 삼백성만 문사로 시주하며 소맹눈을 뜬다 허기로 유성긴 흔 내 자식이 땀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성의 문이 팔렸고 김강수 최순환 효분계가 오금 3년이나 되었소 유성인 통화 유성 글씨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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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 꿈을 이끌어 주워 아이고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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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는 누구여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본학 통역에 따라 나볼래 빠져 죽은 얘가 우금 3년이디 누가 날들의 아버지래요 아이고 아버지 요탠도 늘 못 드셨소 임당수 풍랑중에 빠져 죽던 정의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의 눈을 죽여서 웃어서 정의를 봅수사 정의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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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왔었는데 그저 눈을 못 드시니 어째야 태우릴까 아아 이게 꿈이래요 꿈이거든 깨지 말고 홀경비에 꿇는 딸 잡아가거라 최우성이 부족기로 내 목숨은 살아나고 아버지도 늘 못 드시니 아버지도 늘 못 드시니 이 몸이 또 죽어 옥황전하소여 부친 눈을 태우리라 뭐하라 죽지마라 죽지마라 네 딸이 살았다면 눈논도 노하니 대탈 좀 보자 대탈 좀 보자 대탈 좀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요 대탈 보자 아이고 가까봐 어디 대탈 좀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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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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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적이 허덤이 마덤 그저 두 눈을 반짝 훅 땄구나 내가 눈을 땄다 내가 눈을 땄어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버지 청아. 아버지. 청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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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아!